빅데이터를 통해서 알찬 정보 제공해드리는 빅머니 시간입니다. 오늘 꽃샘추위가 절정을 보인다고 합니다. 낮에도 쌀쌀하다고 하네요. 오늘 빅머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영 전문위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연 SNS와 블로그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핫5 종목부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핫5 종목들. 가장 먼저 KT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또다시 유출이 됐죠. 현대중공업이 2위를 차지하고 있고 LG전자는 지금 주가보다는 통상 임금 이슈 때문에 나오는 것 같고 GS건설 도저히 반등할 것 같지 않았지만 조금씩 반등하고 있고요. 3S가 나와있네요. 이 반도체 재료 웨이퍼 캐리어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오늘 급등하기 때문에 좀 이름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좀 굵직굵직한 것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KT입니다. 저는 사실 이 KT 지금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고객이기도 하고 개인정보 또다시 유출됐다고 하고 지금 영업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모습을 또 보였기 때문에 더 괘씸하기도 하고요. 우선 그 내용들은 좀 차치하고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앞으로의 전문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도 1,200만 명 중에 한 명이니까요. 확인할 필요도 없죠. 저희 집사람도 KT니까요. 완전히 털린 또 하나의 사명이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하여튼 짜증만 날 뿐입니다. 주가 측면에서 보면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일단은 고배당은 포기한 얘기 했고요. 경쟁은 계속되고 있고 이번에 또 영업정지. 이것도 보나마는 안 좋은 악재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는 영업정지. 대량 장기간 영업정지 전에 애널리스트나 또 이런 기사에서 이것만 끝나면 이제 마케팅 좋아진다. 비용 절화하시면 좋아진다 그랬는데 올해 또 있잖아요. 완전히 전부 다 양치킨 소년 됐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통신사들 다들 기본적으로 보수적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GS건설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 GS건설이 계속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거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거의 바닥 쳤었는데 사실 바닥을 쳤을 때에도 아직 회복이 되기에는 이르다라는 리포트들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조금씩 성승하기 시작하더니 조금씩 그래도 손실을 만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GS건설 어떨까요? 맞습니다. 낙복과대 주식의 반등 타이밍을 정확히 예측하는 건 실제로 어렵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순간에 가면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죠. 삼성엔지니어링 때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이 망하겠느냐. 아주 단순한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엔지니어링이 흑자전환한 것을 보여줬고요. GS건설 아직 4분개도 실망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남아있겠죠. 장기적으로 한번 해보면 하지만 이슈는 여전히 불안불안하다. 알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GS건설에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단지 기술적인 움직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오늘 KT와 현대중공업, LG전자와 GS건설, 3S 이렇게 5가지 종목들이 핫5로 올라오긴 했는데 과연 여기서 좀 탑으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 5종목보다는요. 저희가 엊그저께 한번 여러 가지 알뜰폰 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CEC, CEC 헬러비전 같은 거 있잖아요. 오히려 그쪽으로. 오늘 주가도 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보니까 이 친구들이 3대 통신사가 좀 문 닫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세지 올라가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말한 게 그렇게 저희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맞아요. 오늘 주가 올라가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KT라든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 규제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알뜰폰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키워드 분석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